소소한 서비니의 하루 소소한 서비니의 하루 소소한 서비니의 하루 소소한 서비니의 하루 약간 미국, 외국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거 나홀로집이 같은 거에 나오는 거 근데 내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긴 진짜 좀 맛있어 보인다던데 1번 하고요 5번 하고 2번 하고요 8번 보너이 대박이야 좋았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맞죠? 약간 그 마틸다에 나오는 초코 케이크가 있거든요 마틸다에 누가 어, 그거 벌린다. 이게 인절미 그 도넛이야. 아 잠깐만요. 형이 인절미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인절미를 좋아해요. 근데 사실 도넛은 우유에다가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니까. 이거는 뭐 네가 고른 거야? 네. 이거는 뭐 개수 이렇게 하나씩 고른 거 아닌가? 그건 자유의 개수. 나 그램으로 해가지고 파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깜찍하게 골랐네. 예쁘죠? 이거 먹어볼래. 먹어봤래? 어. 먹어봤냐고. 내가 먹어봤냐고. 내가 먹어봤냐고 먹어봤냐고. 음! 맛있다. 맛있다. 저녁에.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서빈이의 ZK. 네, OK. 잘 나가. 여기 배워둬서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은옥 가게로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 해외 같아서 되게 놀이공원 온 거 같기도 하고 신나고 싶습니다. 형이랑 오니까 좋아? 네.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좋아요. 맞아? 네. 원래 뭐든 같이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잘생겼다. 인사? 잘생겼다. 팬 여러분들한테 한 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팬 여러분이요? 지금 방송하는 거 같아 지금. 제가 여기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예쁘고 멋진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 형이랑도 형이랑도 예쁜 거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찍어드릴게요 형. 응. 근데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예쁘게. 이 배경이랑 너무 예뻐. 아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죠? 가만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멋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까 여기 마음에 되게 들어 하시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이 핑크핑크한 분위기 인테리어 맞죠? 아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네. 뭔가 이런 천장에 달린 조명 같은 거? 오. 이런 벽지. 형과의 색. 이게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데를 자주 오시나요? 이게 여기가 지금 경기로는 파주인데 네. 서울에는 사실 이런 데가 많이 없잖아요. 네. 보통 또 경기도 파주 와서 이런 도넛을 먹을 일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서 보니까 정말 한 번씩은 와서 이렇게 힐링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빈이랑 촬영을 하러 왔지만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도넛도 먹고 네.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지금 눈이 약간 파란색으로 변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원래 뱀파이어는 분 옷을 먹고 못합니다. 안 돼. 파란색으로 변할 것 같아. 이거 CG 되죠? 살짝 그 런웨이 느낌인데? 네. 제가 찍어줄게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야. 여기 화장실이야. 이거 한번 찍어. 돌려서 이렇게 안 되나?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아주 예쁜.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그.. 말똥도넛입니다. 인기도.. 아 말똥.. 말똥무? 말똥도넛. 말똥도넛입니다. 인테리어가.. 네. 아 이게 다 둘러둘러돼 있어. 여기 들어가 봐. 저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서 한번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둘러볼까요? 셀카? 셀카? 오케이. 셀카 한번 찍어보자. 좋은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